골프 엘보우 골프 엘보우 골프 엘보우 골프 엘보우 골프 엘보우 안녕하세요. 세계병원 물류치구사 서한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골프 엘보우입니다. 일단 골프 엘보우란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손목 굽힌 근육들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팔꿈치 안쪽 힘줄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손목을 굽힐 때 등과 같은 동작을 하면 팔꿈치 안쪽 튀어나온 뼈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자열방법으로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 굽힌 근육이 뭉치게 되면 손상된 힘줄 부분을 당겨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마사지를 통해 풀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면 전안부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가볍게 누르신 후 손목을 아래, 위, 양옆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근육을 풀어서 늘렸으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혼자서 늘어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을 쫙 펴주시고 버티시려고만 하시면 되고 반대쪽 손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프실 수 있으니까 힘의 강도를 조절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2세트 5번 정도 해주시고 점차 횟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손 전체를 잡고 해주셔도 되고 세 손가락 잡고 두 손가락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마사지와 운동만 가끔 해주셔도 골프 엘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